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매주 함께하는 언제나 오픽 많이 기다리셨나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의 오픽 공부에 언제나 힘이 되어드릴 꿀팁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오픽은 인터뷰와 같은 말하기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트를 열심히 외워서 다 덮고 말해보려고 하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그 뇌정지 삐의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그런 멘붕의 순간을 탈출시켜드린 위기탈출 문장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러운 위기탈출 대사를 연습해보시고요. 면접관 에바의 실전 문제를 듣고 바로 답하는 연기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더해 리얼한 연기도 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하세요. 언제나 오픽! 자, 그럼 먼저 위기탈출 문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할 말이 없을 때 혹은 문제를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연기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막히는 그 멘붕의 순간을 통째로 메꿔주는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는 대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알고 계신 fillers, 필러 단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러는 막힘이 올 때 fill, 채워주는 well, you know, 와 같은 짧은 단어라면 위기탈출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들이기 때문에 문장 여러 개를 통째로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때 원어민스럽게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진짜처럼 연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배워볼까요? Let's go! 각 문장들은 의미별로 나누어서 크게 세 가지의 theme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예 못 알아들은 문제! 막 next 누르고 막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스킵하기 전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기보단 세 문장 정도라도 말하고 넘기면 감점이 없을 수 있어요. 자, 문장 배워볼게요. 첫 번째 I'm sorry, but I think I should skip this question because I don't know what to say. 자, 여러분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실수가 나왔을 때 I'm sorry! 막 이러는 거 별로예요. 당당하게 I'm sorry. 자, sorry 아니고 Sorry, but I think I should skip this question 이 질문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I don't know what to say.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문장 I mean I have no idea about this. 자, no idea가 중요한 거죠. I have no idea.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이겠고요. 세 번째 So, I'll try and answer your next question 그냥 넘기기보단 answer your next question 네 다음 질문을 내가 열심히 답해볼게 라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해볼까요? So, I'll try my best to answer your next question 하고 next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쭉 연기하면서 다시 말해볼게요. I'm sorry, but I think I should skip this question because I don't know what to say. I mean I have no idea about this. So, I'll try and answer your next question. 자, 두 번째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 에바를 탓하는 거예요. 에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너무 어려워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여러분이 그런 탓하는 대사를 다섯 문장 정도로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어, what? 하고 땡땡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 나라 은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 what? 은행? Banks in my country? Seriously? like 욕은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what? 만 해주시는 거예요. what the f는 쓰지 마시고 어, what? the banks in my country? 너 진심이니? Are you serious? 너 농담하니? Are you kidding? 잉? 와 같이 짧지만 억양을 잘 살려서 막 탓해보세요. 자, 세 번째 Oh my gosh, 에바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어머 에바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처럼 탓해보세요.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에바? 네 번째 I mean,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Very difficult question이라는 문장을 한 문제에서 쓰시면 다른 문제에서는 That's a very hard question or that's a very tricky question.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I can't believe you're asking about 땡땡땡 나 네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I can't believe you're asking about the banks in my country 라고 그 주제를 넣어서 말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시거나 아예 이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So I don't know what to say. I'll just skip this question. 내가 그냥 skip할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에바에게 탓하는 연기를 해볼게요. 감정을 넣어주세요. Oh, what? Seriously? Oh, my gosh, 에바.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I mean, that's a very hard question. I can't believe you're asking about this. So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And I'll just skip this question. 자, 마지막입니다. 할 말이 너무 없는 문제. 어려운 건 둘째치고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스킵하기는 싫고 말을 길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AL을 목표하실 정도로 말을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같이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할 말이 없는 그 이유를 길게 구구절절 말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 시간 때우기 대사를 7문장으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Honestly, I haven't thought about it. 솔직히 내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So not at all. Not at all이 들어가는데요. 자, 발음을 주의해 보세요.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자연스러운 연음을 넣어보시고요. 두 번째 I mean 내 말은 I mean I'm not familiar with this topic. 이 주제에 I'm not familiar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I seriously have no idea about this. Seriously는 좀 전에도 배우셨는데요. 진심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심 생각 아무런 답도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I seriously have no idea about this. And 네 번째 You know what? 그리고 그거 아니 해봐요? I'm not even interested in 땡땡 그 주제를 여러분이 넣으셔서요. 만약에 기술이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I'm not even interested in technologies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패라프레즈를 하시면 은행이 나왔다. 그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I don't even go to the banks 일도 가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라는 문장이겠죠? 다섯 번째 So Could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about it? So 자 좀 느리게 가도 좋아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진짜 생각하시는 거예요. So Could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about it? Okay 바로 넘어가면 넘나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숨을 쉬고 생각을 하세요. Okay Well I'm sorry but I still have no idea. 내가 여전히 모르겠어요. I still 여전히 라는 뜻이죠. Have no idea 아직도 모르겠으니까요. 일곱 번째 So If it's okay with you 너와 괜찮다면 I'd like to talk about this I'd like to skip this question 과 같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 문제를 아예 넘긴다는 멘트를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문장이 정말 많았죠 여러분 그만큼 이 문장들을 다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든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세 번째 띔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도감을 내서 한 번만 더 말해 볼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외우면서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Honestly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I mean I'm not familiar with this topic and I seriously have no idea about this. And you know what I'm not even interested in this. So could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about it? Okay Well I'm sorry but I still have no idea so if it's okay with you I'd like to just skip this question. 자 이렇게 다양한 위기탈출 문장들을 배워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막 이 문장들을 적용해서 연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엔 재나쌤과 함께하는 실전 연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리얼한 연기 환경을 위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따란 에바예요 여러분 우리 면접관 에바 여러분 인사하세요 Hi 에바 Nice to meet you 자 그럼 이제 인사도 했으니까 면접관 에바의 질문을 듣고 그 답하는 연기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연기를 선보일 거예요 조금 전 배운 위기탈출 문장들을 사용해서 대본이 없는 즉석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holiday during the year? Why is that day your favorite? What do you do on that holiday? Give as many details as you can to describe that holiday. Oh my gosh, 에바 my favorite holiday I think that's a really hard one because we have a lot of holidays in my country I don't even know what to talk about Could you give me some time to think about it? Alright I still have no idea but I'll try my best to answer You know what? We have so many holidays like Christmas Children's Day Parents' Day New Year's Day Etc. And I don't have a favorite one so I'll just skip this question Bye! 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저처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막힘없이 잘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면접관 에바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그 연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문제를 들으시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제 나갑니다 I want to know about different types of industry Tell me about the different industries that were popular in the past in your country and compare them with industries that are popular today Are there many differences? 어떠셨어요 여러분? 잘 답해 보셨어요? 혹시 방금 들은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위기탈출 대사를 검사받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문장을 올려주세요 언제나 오픽 제나쌤이 직접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 드릴게요 여러분 어때요? 에바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는 멘붕의 순간에도 쫄리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이 준비가 된 것 같나요? 오늘 보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언제든 다시 들어오셔서 조금 전 저의 연기를 감상하시고 자연스러운 연기 연습을 함께 여러 번 해보세요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에바를 잘 맞서고 오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제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제나와 오픽하세요 바이!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뭔가요?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 그 순간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픽은 모든 문제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꼭 정답이란 걸 말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요 모르면 모른다 어려우면 어렵다 내가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딴 얘기해도 돼? 그것과 같이 감정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어려운 돌발 주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잘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위기탈출 문장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언제나 오픽 위기탈출 1탄 영상이 있죠 아주 반응이 뜨거운 그 영상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보고 오시고요 이번 영상은 조금 더 난이도를 앞 올려서 고득점 IH에서 AL을 목표할 때 또 난이도 O를 고를 때 만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유형별로 답할 수 있는 위기탈출 문장들을 배워볼게요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먼저 난이도 O를 고르면 나올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OO 관련된 문제 프로블럼을 겪었던 과거 경험 묘사 두 번째 OO의 과거와 현재 비교 그래서 그것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묘사하는 문제 세 번째는 OO 관련 최신 이슈 뉴스에서 본 OO 관련 사회적인 이슈를 묘사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유형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어려워도 스킵하지 않고 그 단 몇 마디라도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점수를 따볼까요? 각각의 유형별로 위기탈출 대사를 지금 바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유형 무엇 관련 프로블럼 문제를 겪었던 경험 네 가지 문장으로 답해 볼게요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첫 번째 Well I don't know I've never had an experience like that 생각을 합니다 음 아니고요 여러분 Well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I've never had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라는 이 단어 I've never had an experience like that 그런 경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 have pp I've never had 이런 걸 정확하게 말해주면 좋고요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I can't think of any experience like that So think of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그 떠오르지가 않는 거거든요 So I can't think of any experience like that 그런 경험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Seriously I don't think I have faced a problem while I and G So I seriously do 필러예요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벌면서 아 진심 I really, seriously I don't think I've had a problem I've faced a problem 제가 그런 경험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들으시고 그 주제에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while I and G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의 경험 또 at 어디 그래서 어디에서의 경험 혹은 related to 무엇 그 무엇 관련된 경험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은행에서의 problem이 나왔다면 I don't think I have faced a problem at a bank 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So if it's okay with you 그래서 내가 너와 괜찮다면 양해를 구하면 우리 다른 경험을 얘기하겠다고 해볼까요? Can I just talk about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이 되니까요 Something else 혹은 something related으로 하셔서 다른 비슷한 관련 주제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경험을 얘기하셔도 돼요 Can I just talk about something else? 네 번째 I can probably tell you about an experience I've had while I and G 자 약간 좀 이렇게 성의 없는 느낌으로 I can probably 아마도라는 뜻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뭐 요거 하던 동안의 경험을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제 주제 관련 경험이 떠오르면 다른 경험 얘기하실 때 An experience I've had while I and G 혹은 여기서도 At 어디 Related to 무엇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멘트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비슷한 상황에서의 경험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I can tell you about my experience In a similar situation In a similar situation 이라고 하셔도 돼요 혹은 여러분 진짜 내가 관련된 경험조차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겨야겠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이런 주제 관련 주제 경험 없으니까 넘어갈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넘어가면 감점 없을 수 있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Since I don't have an experience Related to this topic Related to this topic 이 주제 관련 경험 없으니까 I'll just move on to your next question 자 미래 시제입니다 I will 붙여서 I'll just move on to your next question 넘어갈게 라고 말하고 넘기면 되겠죠 실전 문제를 적용해서 쭉 유창하게 다시 한번 말해볼 건데요 문제는 Technology 기술과 관련해서 겪은 Problem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Well, I don't know I can't think of any experience like that Seriously, I don't think I've had a problem Related to technology So, if it's okay with you Can I just talk about something related? I can probably tell you about an experience I've had while using my smartphone 그래서 기술 관련 경험은 내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스마트폰 쓰다가 겪었던 경험 얘기해 줄게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그 무엇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세요 그 A라는 그것의 과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쭉 묘사하는 이 문제 유형은 다섯 문장으로 답해 볼게요 첫 번째 Oh my gosh Oh what? 반응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 너무 어렵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고? What? Oh my gosh 이렇게 Oh my goodness The differences between A of the past and A of today 무슨 뜻이죠? A of the past 과거의 A와 A of today 오늘날의 A 사이의 differences 차이점이요? 이렇게 그 주제를 되새겨주는 거죠 So the differences between 주제가 만약에 은행이라면 과거의 은행과 오늘날의 은행 The banks of the past and the banks of today 이렇게 이제 되물어요 What?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과거와 오늘날 대신에 네가 어렸을 적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The banks when I was young 으로 대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anks when I was young 이라는 그 어순을 이해하셔서 Past bank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The banks of the past 혹은 The banks when I was young 이렇게요 두 번째 Wow Are you kidding? Are you kidding? 조금 에바에게 맞서서 약간 기분 나쁜 와우일 수 있어요 와우가 되게 긍정의 감탄도 있지만 와우 약간 이렇게 찌푸렸어요 Wow Are you kidding? 너무 어려우니까 농담하니? I have to say That's a very hard question 자 감정을 very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That's a very hard question 혹은 That'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비교하라는 거는 확실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That'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세 번째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I didn't used to 동사 when I was a kid 내가 어릴 적에는 내가 그 동사라는 걸 안 하곤 했지 자 주제가 뭐 은행이면 그 은행에 내가 과거에는 안 갔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것을 내가 모른다 라고 할 때는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So I didn't used to 동사 when I was a kid when I was a child 그렇기 때문에 So I have no idea about this 내가 그래서 모르겠어 여러분 모른다 라고 하실 때도 I don't know 만 하지 마시고 I have no idea about something 그 something은 여기서 뭐죠? 맞아요 A of the past 그 과거의 A에 대해서 모르겠다 I have no idea about A of the past 네 번째 besides 게다가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과거에 안에서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besides 게다가 변화가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여러분 좀 어려워요 그죠? 그 there have been 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쭉쭉 많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그 현재 완료실 So A의 고득점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장도 연습 꼭 해주세요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something 그 something에 변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So since I don't know much about A of the past Since는 여기서 뭐 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내가 과거에 그 A에 대해서 I don't know much 많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I'll just talk about A of today 그냥 오늘날의 A에 대해서 얘기할게 라는 표현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그냥 다음 문제로 넘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말하고 넘겨도 감점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당당하게 I'll just skip this question 그냥 skip할게 and move on to the next one 다음 걸로 넘어갈게 라고 할 수 있어요 skip 이라는 동사와 move on to 라는 동사를 연습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ll just skip this question and move on to the next one 이번에도 실전 문제를 적용해서 다시 속도 내어 말해볼 건데요 여러분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웹사이트를 비교하세요 웹사이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나요? Oh my gos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ebsites of the past and the websites of today? Wow, I have to say that'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To be honest, I didn't used to surf the internet when I was a child so I have no idea about this Besides,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in the websites I'm not really sure So, since I don't know much about the websites of the past I'll just talk about my favorite website 자,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려웠잖아요 살짝 다시 추가 설명드리면 과거와 현재 웹사이트 비교 과거엔 surf the internet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웹사이트 몰라 변화도 많지 않았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my favorite 웹사이트 얘기해도 돼? 라고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초고난이도 유형 그 OO 관련의 이슈 뉴스에서 본 그 무엇 관련된 사회 이슈를 묘사하는 문제 이번엔 6개의 위기탈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 Oh, seriously? 자, Oh my gosh의 느낌으로 아, 진심이요? 그 A 관련된 이슈요? 약간 이렇게 Oh, seriously? Issues related to A?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끌어보세요 Wow 음 자, 음 아니고 음 약간 콧소리처럼 생각을 하세요 Well, well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한 번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할 때는 I haven't thought about it 에다가 at all까지 붙여서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자, 억양도 붙여 보세요 I haven't thought about it at all 이렇게요 자, 이 문장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주어를 this로 만드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This is something I've never thought about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발음이 th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So, this is something I've never thought about 써 아니고 thought, thought, thought about I've never thought about 세 번째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So, honestly, to be honest 를 대체하는 단어죠 Frankly speaking, I have no idea about this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Because I hardly read the news these days 자, 이유가 있어야 그 디테일이 들어가야 AL까지 딸 수 있는 이 특징 그래서 그 TMI 항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채점관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Because I hardly read the news 요즘에는 뉴스를 거의 잘 안 읽어요 또, 뉴스를 안 읽는 이유가 뭘까요? 자,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은 분들은 I mean, I've been so busy lately 최근에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읽지 않고 최근에 바빴고 그래서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I've been so busy lately 자, 네 번째 Besides 게다가 자, besides를 바꾸고 싶은 분들 On top of that 뿐만 아니라의 단어 On top of that I hate to say this 뭐 이런 말하기 좀 싫긴 한데 I'm not very interested in this topic 자, 뉴스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내가 관심이 없다 라는 이유를 붙여주는 거예요 I'm not very interested in this topic 예를 들면 그 돌발 주제 중에 우리나라의 지형을 묘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형의 그 이슈 얘기를 해야 될 때 I hate to say this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지형을 모른다는 거 관심 없다는 건 shame 약간 아, 안 좋은 얘기예요 I hate to say this but I'm not very interested in the geography of my country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So,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this 그래서 내가 A 관련된 related to A 관련된 이슈를 떠올릴 수가 없다 I can't 자, 부정문인 만큼 여러분 I can't think가 아니라 I can't think of 억양을 잘 살려보세요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this topic 마지막 여섯 번째 Yeah, I'm sorry 몰라 미안해 I'm sorry but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실수하셨을 때 I'm sorry 이런 거 말고 여러분 I'm sorry 말고 I'm sorry 에바와 눈을 마주치면서 I'm sorry but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So, 이제 넘긴다고 해야겠죠 So, I'll have to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다음 문제로 I'll have to move on 넘어가야겠어요 라는 말이죠 실전 문제 나갑니다 처음부터 쭉 유창하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의 대사를 쉐도잉 하듯이 따라 말해 보셔도 좋겠어요 문제는 뉴스에서 본 리사이클링 재활용 관련 이슈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Oh, seriously? 이슈이 릴레이드 투 리사이클링? Wow Well, this is something I've never thought about Frankly speaking I have no idea about this because I hardly read the news these days On top of that I hate to say this but I'm not very interested in this topic So, I can't think of any issues related to recycling in my country Yeah, I'm sorry but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So, I'll have to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재활용 모르니까 넘어갈게 다시 연습해 보세요 A-L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난이도 up 위기탈출 대사를 배워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있었잖아요 좀 빠르게 말하기에는 발음이 어려운 문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많이 많이 반복해서 소리내어 말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언제든 다시 오셔서 그 실전 답변 부분 있죠? 쉐도잉어 따라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다 외워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No, no 여러분의 마음에 그 와닿는 그 기억에 잘 나는 문장들 있죠? 또 입에 잘 붙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만 골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면접관 에바에게 막 감정을 내뿜 듯이 약간은 과장해서 I don't know Well 이렇게 표정과 제스처 연기도 꼭 해보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구독하시고 또 만나요 그럼 언제나 제나와 오픽하세요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롤플레이 데뷔 2탄입니다 아직 롤플레이 1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보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오픽의 롤플레이는 대화상대가 앞에 진짜 있다고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역할극 문제이죠 두 문제로 취재되는데 설문주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돌발주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롤플레이 답변에 반드시 너 말해볼 제나쌤 강추 롤플레이 고득점 필수 표현과 문장을 여러가지 배워볼게요 그 주제나 문제 유형에 상관없이 어디에든 활용해서 답할 수 있는 표현들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소리내어 많이 연습해서 가세요 유튜브에 언제나 우픽을 검색하세요 먼저 롤플레이 답변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롤플레이는 대체로 친구 혹은 직원과의 대화 상황이 주어지죠 직접 talk to the person 하는 상황이 있고요 call your friend, call the hotel 와 같이 어딘가에 전화하는 상황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서론 멘트를 필수적으로 준비해보세요 먼저 전화부터 걸어볼까요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인사를 하고 본인이 누군지 박혀볼까요 여러분 이름 땡땡 넣어주시면 되겠죠 It's me 땡땡 자 그럼 이번엔 안부를 묻고 대답하는 표현입니다 How are you? 잘 지내지? I'm pretty good. 잘 지내 Nothing much. 별일 없어 Just busy. 그냥 바빠. 같이 다양하게 답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부를 묻고 대답을 하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치 상대방이 되물었다고 상상하면서 반응하는 대답 멘트도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자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요 How are you? 대신에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잘 지내지? 동일한 의미예요 How's it going? Yes, right. It's been kind of warm this week 응 맞지 이번 주 좀 따뜻했었지 와 같이 간단한 날씨 등과 같은 스몰 토크도 좋겠죠 Yeah, it's been kind of warm 이렇게 안부를 주고 받는 거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매장 직원에게 전화했을 땐 그 전화한 목적을 말하면 좋겠죠 I'm calling because 문장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를 넣어서 전화한 목적 상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문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I'm calling because I have some questions about 무엇 무엇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은 I'm calling because I have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내가 너와 공유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여기서 뉴스 아니고요 뉴스에 가까운 발음으로 여러분도 발음해보세요 I have some bad news to share with you 자 혹은 calling because 대신에 I'm calling to 동사 원형을 넣어도 동사하려고 전화했다 라는 목적의 문장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찾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혹은 뭔가 예약을 하거나 예매를 할 때 book 혹은 reserve 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I'm calling to book a room 자 이번에도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I'm calling to ask some questions about 동사 ing 그래서 그 동사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전화했어요 인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뭐 두어 개? 여러 개? 몇 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I'm calling to ask some questions ask a few questions ask a couple of questions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볼게요 So I'm calling to ask a few questions about buying tickets for the upcoming rock festival 다가오는 rock festival의 티켓의 구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길죠 자 여러분도 다시 해보세요 이 문장은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롤플레이 답변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I'm calling to ask a few questions about buying tickets for the upcoming rock festival 자 그런데 전화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talk to the person 직원과 대화하는 상황이라면 I'm here 이라고 하시면 돼요 I'm here because ㄱ 혹은 I'm here to 동사 자 예를 들면 Hello I'm here to buy a new coffee table 안녕하세요 제가 새 커피 테이블 탁자를 사려고 왔는데요 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I'd like to 동사 뭐뭐 하고 싶습니다 혹은 I'm thinking of 동사의 ing 그래서 이 동사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왔는데요 라고 목적을 받기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예문으로 연습해 볼게요 I'd like to buy a new smartphone I'm thinking of buying a new smartphone 그죠? 혹은 I have some questions about ㄷ I have some questions about the model I'm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이런 문장들은 주제에 상관없이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입으로 연습해 보세요 언제나 우픽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룰플레이 세트 1번으로 출제되는 질문하기 문장 표현을 배워 볼게요 First of all 먼저 Can I 동사? Could I 동사? 와 같은 문장을 활용해 보시는데요 여기서 Can I와 Could I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조금 더 정중하게 물어볼 때는 Could I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First of all Could I park there for free? 제가 거기에 무료로 주체할 수 있을까요? Could I park there for free? 혹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더 끌면서 I was wondering 제가 궁금했는데요 질문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끌어보세요 I was wondering Would it be possible to 동사? 자 Can I보다는 난이도 up?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Would it be possible to 동사? 동사 자리에 한번 환불하다 를 넣어볼게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refund?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 refund? 이런 표현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시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외워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극장에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점 스낵버이나 카페 같은 a coffee shop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Is there a snack bar or a coffee shop in the theater? 한번 더 해볼까요? Is there a snack bar or a coffee shop in the theater?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더 해본다고 상상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first, second, third 라기보다는 Ooh, one more thing 하나 더 있어요 Ooh, I have another question 와 같이 그 연결어를 꼭 활용해서 말해보세요 Ooh, one more thing Ooh, I have another question 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How much is ____? 그래서 How much is the ticket?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should 와 같은 동사를 활용해서 Should I 동사? 제가 동사해야 하나요? Should I bring my ID to enter the theater?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ID, 신분증을 가져가야만 하나요? Should I bring my ID to enter the theater? 자 그럼 이번엔 롤플레이 세트 2번으로 출제되는 Problem 설명하고 Solutions,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장들을 배워볼게요 자 먼저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해야겠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니까 I'm afraid, I'm sorry 라고 시작을 하면서 I'm afraid there's a problem with ____ 혹은 I'm afrai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____ 자 여기서 A problem과 something wrong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I'm afraid의 이 F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I'm sorry로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with ____ 자 예문으로 연습해볼게요 제가 어제 구입한 그 물건, 제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I'm afraid there's a problem with the product I purchased yesterday 그래서 그 product는 내가 어제 구입한 거니까 The product I purchased yesterday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 후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죠? The problem is 하고 시간을 끕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The problem is I found out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이번에는 뭔가 극장,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서의 problem을 상상하면 내가 티켓을 잘못 산 경우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e problem is I found out that I bought wrong tickets That I bought wrong tickets problem을 뒤에 넣어서 묘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Problem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안을 First of all Why don't we just 동사? 우리 그냥 동사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we just 동사? 자 우리 그냥 환불받는 게 어떨까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파서 어딘가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콘서트장에 그러면 환불을 받자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Why don't we just get a refund? Why don't we just get a refund? 자 그런데 대안을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그러니까 두 개에서 세 개까지는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I was thinking 다른 대안을 생각해봤다는 느낌으로 시간을 끌어보세요 I was thinking How about we 동사? 우리 동사하는 게 어때? Why don't we랑 동일한 느낌으로 활용해보세요? How about we 동사? 자 그렇다면 환불을 받는 게 아니라면 교환을 하지 않을까요? 자 한번 교환하는 게 어때? 라는 예문 만들어 볼게요 I was thinking How about we exchange the tickets? exchange the tickets for 다른 날로 교환을 할 수 있겠죠? How about we exchange the tickets for another day? 그죠? Or 아니면 If that's not possible 그게 불가능하다면 If that's not possible 그러니까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면 자 추가적인 대안을 또 줄 때는 Another 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보세요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동사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건 동사하는 거야 Another thing we could do is 동사 넌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하고 너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think?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불도 못 받고 교환도 못 받는다면 온라인에서 티켓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Yeah, maybe we can sell the tickets online What do you think? 아마도 우리가 그냥 온라인에서 팔 수 있겠다 We can just sell the tickets online What do you think? 하고 오픈 엔딩으로 냅두고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혼자 대안 제시하고 이제 마무리 문장들로 가보도록 할게요 윙윙 Hello 자 마무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대화 종료를 해볼 건데요 어떤 상황이건 고마워 다음에 보자 안녕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고맙다라는 표현은 Thank you so much for ~~을 넣어 주실 건데요 그 ~~ 구간에는 명사 그러니까 정보가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information 혹은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라면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out 그냥 helping me helping me out 까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매장 직원 같은 그런 대화 상황이라면 감사합니다 좀 더 정중하게 Appreciate 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자 무엇이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사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셔서 감사할 땐 I appreciate your help 그리고 그 추천해 주신 거 뭐 가구 매장에서 가구를 추천해 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Your recommendations가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I appreciate your recommendations Your recommendations 그리고 그냥 이제 종료를 하면 되는데 친구와의 대화 상황에서 제안,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래 이번 주말에 보자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 와 같은 언제 어디서 보자 문장을 넣으셔도 돼요 Okay, I'll see you on Saturday at 10 그래서 이렇게 요일 앞에는 on 또 시간 앞에는 at을 써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그래, 안녕, 토요일에 보자 Okay, bye, I'll see you on Saturday I'll see you on Saturday 그래, 10시에 보자 I'll see you at 10 I'll see you at 10 내일 보자 I'll see you tomorrow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무리까지 꼭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롤프의 답변에 필요한 다양한 문장 표현들을 배워 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롤플레이에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그 대사의 흐름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나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롤플레이 연습하실 때 언제든 다시 돌아오셔서 연습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오픽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제나와 오픽 가세요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픽은 몇 문제가 출제되죠? 맞아요 15문제가 나오죠 여러분이 자신있게 준비한 설문 주제가 나오면 유창하게 길게 할 말이 준비되면 좋겠고요 반대로 어려운 돌발 주제에서는 아무래도 말이 막힌다거나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하여 오픽을 준비하실 땐 그 막힐 것 같은 할 말이 없는 어려운 문제에서도 짧게 하지만 유창하게 멋지게 답할 수 있는 대사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점수를 따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막힘을 메꾸는 대사를 위기탈출 문장들로 정리해서 지난 언제나 오픽 두 개의 영상에서 이미 함께 배워보았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위기탈출 대사 3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힘과 멘붕을 메꾸는 그 필러와 위기탈출 문장을 함께 통으로 묶어서 배워볼 거예요 혹시 아직 이전 영상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하셔서 함께 연습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자 먼저 오픽 시험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 막힘이 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픽 채점과는 잘 전달되지 않는 그 작은 목소리 그리고 오디오의 공백 즉 막힘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감점을 확 줄 거예요 따라서 어려우면 정말 솔직하게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혹은 농담하시는 건가요? 대박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와 같은 대사를 찐으로 연기하면서 최대한 막힘을 메꾸는 거죠 자 그럼 워밍업, 필러부터 간략히 연습해 볼까요? 필러는 마치 추임새처럼 그 문장 앞, 뒤 여기저기 붙여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약간 이 와우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오 와우, 오 나우, 오 마이 가쉬, 오 마이 끄이네스 우리 이제 오 마이 갓 이라고 알고 계시는 단어에 오 마이 가쉬로 바꾸거나 오 마이 끄이네스로 바꾸어서도 많이 말하고요 오 진짜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와 같이 오 정말요? 진심으로요? 와 같이 마치 감탄사처럼 추임새처럼 여러분도 많이 말해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어려운 질문이에요 라고 해볼까요?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자, difficult라는 단어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아주 심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부사를 붙여서 말해볼게요.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This is a really difficult question. This is an extremely difficult question. 아주 심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such와 같은 단어를 붙이면 This is such a difficult question.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에요가 되고요. 여기서 difficult라는 단어 대신에 This is a hard question. This is a tricky question.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This is a complicated question. 복잡한 질문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question이라는 단어를 원으로 바꿔서 This is a very hard one. 참 어려운 거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어려운 질문이에요 라고 말하신 뒤에는 아,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와 같은 멘트를 다양하게 연습해 보세요. 자, 필러도 앞뒤로 붙여서 말해볼 건데요. 그냥 I don't know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I don't know 라는 말도 반복해서 말하셔도 돼요. 자, 억양은 I don't know 내리셔도 좋고요. 부정문이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여러분도 해보세요. 억양을 살릴까요? I don't know. 음, 솔직히 제가 진짜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I don't know 를 대체하는 단어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I don't know what I have no idea 를 대체하는 I'm not sure 입니다. I'm not sure. 또 모른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도 really 와 같은 단어를 넣어서 아, 그다지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I'm not really sure. 여기도 앞뒤로 필러를 붙여 보세요. Well, actually, 사실은 I'm not really sure. Yeah, I'm not sure what to say.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반복해서 말해볼까요? Well, actually, I'm not really sure. Yeah, I'm not sure what to say. 그리고 마지막 표현까지 가볼게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honesty와 동일한 의미로 연습해 보세요. Frankly speaking, I'm totally lost. I'm totally lost. 완전 길을 잃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르겠다, 완전 모르겠다 와 같은 의미로 써보셔도 좋아요. I'm totally lost. Yeah, I have no idea. 다른 문장과 섞어서 반복해서 말할 수 있겠죠? I'm lost. I have no idea. 자, 이렇게 여러분, 모른다라는 말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I don't know. I have no idea. I'm not sure. I'm lost. 다양하게 연습해 놓으시고요. 문장 앞, 중간, 뒤에 좀 살을 붙여서 여러분만의 대사를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미안하지만 이 문제를 넘겨야겠어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 넘길게요라는 멘트도 멋지게 말해보도록 합시다. So, I'm sorry, but I'll just skip this question. 자, 미안하지만도 상당히 당당하게 말해보세요. 진짜 실수하셨을 때 sorry 하시면 오히려 채점관이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뭐 이 문제 넘긴다고 뭐 내가 점수 못 받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I'm sorry, but I'll just skip this question. Skip this question. 발음을 잘 해보시고요. Well, I'm afraid I'll just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자, 이 질문을 넘기는 거니까 skip this question을 바꿔 말하면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냥 I'll move on 하지 마시고 그냥 넘길게요. I'll just move on.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미안하지만을 대체하는 I'm afraid을 넣어보세요. I'm afraid I'll just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조금 더 정중하게 들릴 수 있겠죠? I'm afraid I'll just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자, 추가적인 표현입니다. So, if it's okay with you, 너와 괜찮다면 자, you는 여기서 누구죠? 맞아요. 채점관 ever, 면접관 ever겠죠? So, if it's okay with you, Can I just answer your next question? 제가 그냥 다음 질문을 답해도 될까요? Can I just answer your next question? 자, 이 말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더 성의 있게 내가 다음 질문은 최선을 다해서 답하겠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I'll try my best to answer the next one. I'll try my best to answer the next one. 마지막 보너스 대사입니다. 여러분, 면접관 ever에게 우리가 오픽 점수를 따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라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ever에게 제가 이 질문은 답하지 못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다음 질문을 열심히 답해 볼게요. 와 같이 그 desperate 한 그 절실함을 보여주면 또 듣고 있는 채점관도 사람인데 우리를 이쁘게 보고 점수를 두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같이 유유 연기해 볼까요? ever, to be honest I studied very hard to get a good score from OPIC ever,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OPIC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I studied very hard 감정을 담으세요. I studied very hard to get a good score from OPIC and I hope you understand that this test is really important to me. 그리고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시험이 제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Because I'm trying to get a job this year. 제가 올해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붙여서 여러분도 말해 보세요. I hope you understand that this test is really important to me. Because I'm trying to get a job this year. I really need OPIC score to get my dream job. 제가 저의 꿈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꼭 OPIC 점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의 목표가 다양하잖아요. 학교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 OPIC 점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I really need OPIC score to graduate from college.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응용해서 말해 보시고요. I'm sorry. I couldn't answer your question this time. But please give me a chance to answer your next question.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답할 수는 없었지만 기회를 주세요. please give me a chance to answer your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고 결국에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죠. I'll try my best.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Thank you.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 없이 문제를 넘기는 것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Eva, to be honest, I studied very hard to get a good score from OPIC. And I hope you understand that this test is really important to me because I'm trying to get a job this year. I really need OPIC score to get my dream job. I'm sorry. I couldn't answer your question this time. But please give me a chance to answer your next question. I'll try my best. Thank you. 언제나 OPIC 어때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막히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할 말이 생길 것 같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언제든 다시 오셔서 제나쌤과 함께 위기탈출 대사 찡연기 연습해 보시고요. 꼭 시험장에서 발휘하시고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OPIC 하세요.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OPIC의 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서베이나 돌발 주제에서 쓰면 가산점 받는 OPIC 필수 암기 표현을 배워보려 합니다. 아시겠지만 OPIC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나올 수 있는 설문 주제들이 있고 선택하진 않지만 랜덤으로 나올 수 있는 돌발 주제들이 있어요.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제나쌤 강추, 빈출 중요 주제들을 몇 가지 골라서 여기저기에 100% 활용 가능한 필수 키워드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입에 자연스럽게 붙도록 많이 많이 말하시면서 외워보시고요. 또 시험장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언제나 OPIC! 자, 오늘 함께 배워볼 주제의 핌은 공원과 건강입니다. 서베이 선택 주제 중에 공원 가기가 있는데요. 공원은 워낙에 활용도가 높은 주제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거예요. 공원 가기와 함께 고를 만한 설문 주제로는 공원에서의 활동인 걷기, 조깅, 그리고 심지어 요가까지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야외에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 요가 동작 연습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운동 관련 설문 주제와 함께 돌발 주제인 health, 건강 관련 표현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원입니다. 어떤 공원인지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A Riverside Park, A Beach Park, A Lake Park 공원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강가 공원, A Riverside Park 바닷가에 있는 공원, A Beach Park 호수에 있는 공원, A Lake Park The park near my home 우리 집 근처 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되게 인기 있는 공원이라고 소개할 때는 One of the most popular parks in my country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원 중 하나인 거겠죠? One of the most popular parks in my country 또 공원을 뭐하기에 정말 멋진 최고의 장소라고 소개할 때는 무슨 공원은? It's a wonderful place to 동사 동사하기에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강 공원은 한River Park is a wonderful place to run or walk along the riverside 할 수 있겠죠? 강가를 따라 뛰거나 걷기 정말 멋진 장소 The name of the park 공원의 이름 The name of the park 그리고 그 공원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소개할 수 있어요. Has a lot of great facilities 많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Like A, B, and C 하면서 시설 종류를 나열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공원이니까 Has a lot of exercise equipment 많은 운동 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A lot of exercise equipment 여기서 운동 기구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요. Equipment까지 하셔야 돼요. A lot of exercise equipment 자, 마지막으로는 한강 공원을 생각하면 막 걷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그럼 A walking trail이 있다 A biking trail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A walking trail, a biking trail은 path으로 바꿔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A walking path, a biking path 자, 이번엔 걷기와 조깅 표현을 같이 배워볼게요. 걷다, walk 발음 주의하세요. Work라고 하면 일하다 라는 발음이 되니까요. L은 묵음 walk walk 산책하다 take a walk take a walk 걸으러 나가다, 걸으러 가다와 같은 느낌은 go for a walk 하시면 돼요. go for a walk 나는 걸으러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I like to go for a walk I like to go for a walk 자, 우리 하루에 대략 몇 분 걷죠? 30분 걷는다고 얘기해 볼까요? walk 30 minutes a day walk 30 minutes a day 자, 이제 걷기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조깅 관련 표현입니다. jog run 자, jog의 발음은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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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쪄그 jog 와 run을 같이 연습해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도 달리기를 할 때는 그 길이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킬로미터를 얘기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miles로 얘기를 합니다. 숫자도 넣어서 말해보세요. run 2 to 3 miles run 2 to 3 miles run 3 to 4 kilometers run 3 to 4 kilometers 자, 그냥 쪄그나 run 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달리러 가다 라고 할 때는 go jogging go running 하실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그 장소까지 넣을 경우에는 go jogging to 어디라고 하시면 돼요. 공원으로 조깅하러 가다 go jogging to the park go jogging to the park 자, 여기에서도 조금 더 멋지게 단어를 바꿔볼게요. go for a run 하면 달리러 가다 go running과 동일한 단어예요. go for a run go for a run 걸으러 가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묶어서 같이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엔 요가 관련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가를 하다 라고 할 때는 do yoga 요가를 연습하다 practice yoga 또 요가 하면 요가 동작이잖아요. 요가에다가 poses을 붙여서 do yoga poses practice yoga poses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요가 동작 중에 하나는 나무 포즈가 있어요. tree pose 만약에 내가 아침마다 나무 포즈를 한다. 그러면 I do a tree pose 하시면 되겠죠. 자, 요가는 우리가 beginner, 초보자라면 학원을 다닐 것 같은데요. 학원을 yoga studio 라고 하시면 돼요. go to a yoga studio go to a yoga studio 요가 수업을 듣다 take a yoga class take a yoga class 자, 요가 클래스는 요가 세션 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요가 수업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듣는다 라고 말해볼게요. 자, 요가 이야기와 함께 스트레칭 표현도 배워볼까요? 여러분 스트레칭은 거의 어디라시나요? 몸 구석구석 단어를 넣어서 말하실 수 있는데요. 묶어서 얘기해보세요. 팔다리 스트레칭을 하다 stretch my arms and legs 허리와 또 어깨를 스트레칭 할 수도 있겠죠. stretch my back and shoulders stretch my back and shoulders 자,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땐 make sure to stretch before ㄷ ㄷ ㄷ 하기 전에는 꼭 스트레치를 합니다. make sure to stretch before ㄷ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요가의 효과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떤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improve 향상시키다 향상하다 라는 단어와 함께 improve my flexibility 나의 유연성 improve my muscle strength muscle strength 근력 그리고 improve my posture 나의 자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도 말해보실 수 있겠죠. 요가가 나의 A와 B를 향상시켰습니다. 요가 has improved my flexibility and my posture 자,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표현입니다. 먼저 건강을 많이 신경 쓴다 라고 말해볼까요? care about health 에다가 a lot 이라고 붙여보세요. care about my health a lot 건강을 유지하다 maintain health 자, 여기서는 TH 발음을 주의해 오세요. maintain health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stay healthy 몸매를 유지하다의 느낌은 stay fit 하실 수 있고요. 또 keep in shape shape가 몸매 모양을 뜻하죠. keep in shape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운동을 언급하면서 그 운동이 a great way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도 하실 수 있겠죠. 땡땡 is a great way to stay healthy 자, 건강을 신경 쓰니까 운동한다 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exercise 라는 단어가 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do나 get을 붙여보세요. do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 또 get some exercise 운동을 좀 하다 do regular exercise get some exercise 뿐만 아니라 work out 운동을 하다 work out 또 많이 쓰입니다. 자, 또 건강하면 건강하게 먹는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건강하게 먹다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다 eat healthy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요리해야 할 수도 있겠죠. cook healthy meals at home cook healthy meals at home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그 식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식단과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다 가진다 라고도 말해보세요. have a healthy diet have a balanced diet 혹은 유지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keep a healthy diet keep a balanced diet 자, 여기 diet 뒤에다가 with를 붙여서 이렇게 많은 과일과 야채를 곁들인 균형 잡힌 식단을 먹습니다. 라고도 말해보세요. have a balanced diet with lots of fruit and vegetables lots of fruit and vegetables 자, 또 먹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영양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take health supplements like vitamin C and calcium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 배운 공원 걷기 조깅 요가 건강 관련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서 큰 이야기를 완성해서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요즘 건강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하루에 한 30분씩 걷고요. 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요가 수업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을 먹으려고 노력도 해요. 자, 여러분도 말해보세요. I care about my health a lot these days. Yeah, I care about my health a lot. So, I try and go to the park and I walk about 30 minutes a day. And also, I take a yoga session two to three times a week. In addition to that, I try to have a healthy diet. 유튜브에 언제나 옥픽을 검색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들었던 표현들을 골라 골라서 꼭 문장으로 길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들을 엮어서 긴 답변으로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옥픽 하세요. Bye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옥픽의 제나입니다. 오늘은 background survey에서 여러분이 꼭 선택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주제 몇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각 주제에 답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멋진 필수 키워드 표현도 준비해왔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입에 자연스럽게 붙도록 저와 함께 같이 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시험장에서 점수 딸 수 있는 표현들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유튜브에 언제나 옥픽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 함께 배워볼 주제들은 음악, 공연, 콘서트, 영화입니다. 음악 주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공연 및 콘서트 이야기도 함께 연결해서 준비해 보시고요. 음악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인 좋아하는 음악 장르와 좋아하는 가수 답변의 흐름을 영화 출제의 문제인 좋아하는 영화 장르와 좋아하는 배우 답변과 함께 준비해 보세요. 먼저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는다. Listen to music.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Like listening to music.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얘기할 땐 My favorite kind of music. My favorite type of music. My favorite genre of music. Genre. 좋아하는 가수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배워볼까요? Be a great singer. 누군가가 좋은 가수.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재능 있는 가수라고 이야기할 때 He or she is a great singer. He is an amazing singer. He is a talented singer. 이라고 할 수 있겠죠? Has a unique voice.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Has a unique voice which I really like.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Play the guitar while singing. 노래를 부르면서 띠링 기타를 치다. Play the piano while singing at the same time. 조금 난이도로 올려볼까요? 동시에. So, play the piano while singing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동시에 치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엔 음악 장르나 노래를 묘사할 때의 표현입니다. Has a catchy rhythm and lyrics. 기억하기 쉬운 리듬과 가사를 가지다. 그러니까 노래를 묘사할 때 This song has catchy rhythm and lyrics. 신나는 멜로디로 가득 차 있다. Be full of upbeat melodies. Upbeat 하면 신나는 이란 뜻입니다. Upbeat melodies. 이번엔 공연과 콘서트 관련 표현입니다. 음악 주제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The feeling of the live music. 라이브 음악의 느낌. 라이브 음악의 느낌을 너무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죠? I love the feeling of the live music. The energy of the crowd at the concert. The energy. 에너지이잖아요. 그런데 콘서트장에 있는 그 사람들. 관중의 에너지라고 말하면 The energy of the crowd at the concert. 자 그리고 이번엔 떼창 표현을 배워볼까요? 콘서트 하면 또 와 떼창이잖아요. Sing so hard the entire time. 그 내내 콘서트 내내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 소리를 지른다 라고 하면 Scream 하시면 됩니다. Scream so hard the entire time. The music sounds more alive. 음악이 더 살아있게 들리다. The music sounds more alive. 마지막으로 영화 관련 표현입니다. The storyline 하면 이야기 전개인데요. 영화의 이야기 전개. The storyline of the movie. 영화의 줄거리. The plot of the movie. 그래서 of the movie를 뒤에 넣으시고 The storyline of the movie. The plot of the movie.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보시고요. 문장으로 말할 땐 나는 그 영화의 줄거리가 너무 좋았어. I loved, I liked the plot of the movie.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화의 줄거리가 복잡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The plot of the movie was complicated. 뭐 이렇게도 응용해 보세요. The settings and characters of the movie. 영화 하면 또 배경과 등장인물이 빠질 수 없겠죠. The settings and characters of the movie.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묘사할 땐 My favorite movie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One of my favorite movies of all time. 역대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다. 라고 해보시고요. One of my favorite movies의 S 빠트리지 않게 발음해 보세요. One of my favorite movies of all time. 여기서 난이도를 좀 더 올리면 movies라는 단어 대신에 films, films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동일하게 영화라는 뜻입니다. One of my favorite films of all time. 자, 이런 표현들을 마구마구 써주시면 답변의 길이도 길어지고 또 여러분의 답변 내용도 풍부해져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언제나 우삑.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음악, 공연, 콘서트, 영화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들었던 표현들을 골라 골라서 꼭 길게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오픽 화이팅 하세요.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맞아요. 바로 집 아닌가요? 오픽의 많고 많은 주제들 중에서 사는 곳, 집은 여러분이 백과한 서베이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따라서 오픽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매우 잘 준비하셔야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는 곳 관련 고득점 필수 표현을 몇 가지 배워볼게요. 뿐만 아니라 사는 곳 주제와 함께 준비해보면 좋을 집에서 보내는 휴가 라는 설문 주제 표현도 같이 배워보고요. 돌발 주제인 공휴일 명절 자유 시간도 집에서 보낸다 라는 이야기로 다양한 표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제나쌤 강추 고득점 필수 표현 꼭 끝까지 같이 연습해보세요.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 고! 자 그럼 사는 곳, 여러분의 집 묘사에 관한 고득점 필수 표현부터 배워볼까요? 내가 사는 곳, where I live, 나의 집을 뜻하는 my home이나 my apartment를 대체해서 말해보세요. Let me tell you about where I live.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my safe haven, 안전한 장소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my home is my safe haven. the best place to relax. 휴식을 취하기 최고의 장소 여기서 relax라는 단어 대신에 rest, chill 와 같은 단어도 좋습니다. the best place to chill. 여기서 the best를 the most comfortable,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the most comfortable place to rest. have everything I need.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다. my apartment has everything I need. 이번엔 집에서 보내는 휴가 관련 표현입니다. 이렇게나 집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필요한 게 다 있는 편안한 곳으로 묘사했으니까요.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이야기도 연결해서 준비하면 좋겠죠? spend my vacation at home. 휴가를 집에서 보내다. spend my vacation at home.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집에서 누워서 휴가를 보내다. spend my vacation. lying around at home. lying around at home.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휴가 동안 집에 있다. I like to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자,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집순이, 집돌이 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be a homebody. 집순이이다, 집돌이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길게 문장으로 말하실 땐 I'm such a homebody. 저 완전 집순이에요. 혹은 I consider myself a homebody. 저는 저를 집순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친구들이 저를 집순이라고 불러요. 라고 할 수 있겠죠? my friends call me a homebody. 자, 조금은 본인을 좀 디스하는 느낌으로 제가 그냥 좀 게을러가지고요. I'm just kinda lazy. 와 같은 느낌으로 become a couch potato all day. 하루 종일 couch potato가 되다. couch potato, 좀 게으른 사람을 말할 때 쓰거든요. I become a couch potato all day. 그리고 집에서 휴가를 보내며 쉬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chill out at home. kick back at home. 집에서 쉬다, 집에서 긴장을 풀다 와 같은 의미로 I like to just chill out and kick back at home. 이라고 말해보세요. 한 가지 더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 문제는 누구와 함께 보냈냐는 이야기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invite 초대하다. invite 누구 to my home.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다. 그리고 누가 come over, came over to my home. 누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요 라고도 연습해보세요. 자 이때 my home 대신에 my apartment, my place으로도 바꿔 말해보세요. I invited my best friend to my apartment. 제가 제 베프를 제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my best friend Jenna came over to my place. 제 베프 제나가 제 집으로 놀러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돌발 주제인 공휴일, 명절, holiday, 그리고 여가시간, free time 표현도 같이 묶어서 배워볼게요. 공휴일이나 여가시간에 놀러가는 이야기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필수 설문 주제인 집과 집에서 보내는 휴가 이야기를 활용해서 저는 집에서 쉽니다. 라는 이야기로 답변해도 좋겠죠? celebrate a holiday. 명절을 기념하다. celebrate 추석. Korean Thanksgiving. 한국의 Thanksgiving 데이인 추석을 기념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family members get together. 가족들이 모입니다. get together. 모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meet. 만납니다. all of my family members, all of my family members, 가족들 모두를 만나요. 꼭 친척과 같은 relatives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family members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가족들이 공휴일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의 표현도 좀 더 배워볼까요? 자 먹어야겠죠? make some holiday food. 명절 음식을 만들어요. 혹은 prepare, 준비한다고 할 수 있어요. prepare some holiday food. 또 많이 먹고, 이야기하고, 쉰다. 라는 이야기도 좋겠죠? eat a lot. have big breakfast and lunch. and just relax and chill. relax and chill. 좋아요, 구독.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집, 집에서 보내는 휴가, 공휴일, 그리고 자유시간 주제들 모두 묶어서 관련 표현들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실 때도 큰 그림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아 저는 세상 편안, 저희 집에서 쉽니다. 라는 답변으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함께 배운 표현과 문장들 좀 많았는데요.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문장들, 표현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면서 질문이 있으실 땐 언제나 오픽 영상의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나쌤이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오픽 공부 화이팅 하세요.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픽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특별히 발음 연습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오픽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원어민 채점관이 듣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발음으로 녹음되는 게 중요한데요. 발음으로 여러분의 점수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닐지라도 듣기 좋은 발음, 잘 들리는 발음으로 말하면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멋지게 들리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은 오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필수 추천 설문 주제 표현을 발음해보는 연습 시간입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 표현, 문장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저와 큰소리로 따라 말하는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꼭 연습하셔야 할 오픽 필수 추천 설문 주제 표현을 여러가지 준비해왔는데요. 주제별로 필수 키워드, 단어부터 먼저 발음해보고 조금 긴 표현으로도 발음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멋진 문장으로도 말해볼 거예요. 각각 최소 3번 이상 발음해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도 큰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먼저 필수 선택 설문 주제, 사는 곳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집, my home, my apartment, where I live. let me tell you about my home let me tell you about my home let me tell you about my home let me tell you about where I live let me tell you about where I live let me tell you about where I live 삶은 주제 공원 삶은 주제 공원 삶은 주제 공원 I usually go to the park near my home I often take a walk at the park I often take a walk at the park I often take a walk at the park Some great facilities Exercise equipment, walking trails, bike lanes The park has some great facilities like exercise equipment, walking trails, and bike lanes The park has some great facilities like exercise equipment, walking trails, and bike lanes The park has some great facilities like exercise equipment, walking trails, and bike lanes The park has a lot of beautiful flowers, trees, and plants. 설문 주제 해변 The beach. Go to the beach. I like to walk along the beach. I like to walk along the beach. There are many beautiful beaches in Korea. There's clear blue water and white sand. There's clear blue water and white sand. Beautiful white sand. There's clear blue water and beautiful white sand. You can see beautiful palm trees along the beach. You can see beautiful palm trees along the beach. You can see beautiful palm trees along the beach. 설문 주제 음악 Music.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every morning and night. I listen to music every morning and night. I listen to music every morning and night. I listen to a lot of music on my phone. I listen to a lot of music on my phone. My favorite type of music is pop. My favorite type of music is pop music. My favorite type of music is pop music. My favorite kind of music, my favorite kind of music is pop. My favorite kind of music is pop My favorite kind of music is pop My favorite musician is IU My favorite musician is IU My favorite musician is IU She is a Korean singer songwriter She is a Korean singer songwriter She's a Korean singer songwriter 설문 주제 영화 Movies, watch movies I love watching movies in my free time I love watching movies in my free time I love watching movies in my free time Sometimes, I go to the movies with friends or family Sometimes, I go to the movies with friends or family My favorite type of movie is sci-fi My favorite type of movie is sci-fi My favorite type of movie is sci-fi. My favorite kind of movie is sci-fi. My favorite kind of movie is sci-fi. My favorite kind of movie is sci-fi. My favorite film of all time is interstellar. My favorite film of all time is interstellar. 설문 주제 집에서 보내는 휴가 Vacation at home Spend my vacation Stay at home I prefer to spend my vacation at home I prefer to spend my vacation at home I prefer to spend my vacation at home I like to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I like to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I like to stay home during my vacation I like to rest I like to relax I like to chill I like to kick back I like to rest at home I like to relax at home I like to chill at home I like to kick back at home 설문 주제 해외여행, 국내여행 travel travel abroad a trip go on a trip take a trip I like to travel abroad in the summer I like to travel abroad in the summer I like to travel abroad in the summer My family and I love to take a trip to other cities My family and I love to take a trip to other cities My family and I love to take a trip to other cities We had an amazing time We had an enjoyable time We had a lovely time My family and I had an amazing time My best friend and I had an amazing time My boyfriend and I had an amazing time We had an enjoyable time We had a lovely time We had an enjoyable time It was an enjoyable time We had a lovely time It was a lovely time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설문 주제의 키워드 필수 표현 발음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그동안에 잘못 발음하고 계셨던 단어를 교정해 보는 시간도 되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픽은 꼭 좋은 발음이 아니어도 또렷또렷 잘 들리는 딕션의 명확한 발음 그리고 자신감, 감정이 듬뿍 담기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키포인트입니다 자신있게 소리내어 많이 많이 말해보세요 혹시 오픽 공부하시면서 발음이 잘 안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발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최나쌤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픽 공부 힘내시고요 언제나 오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픽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IH에서 AL과 같이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묘사할 때 답변이 너무 짧다거나 또 문장이 너무 단조로우면 안되고요 더욱 중요한 건 시제 실수를 피하셔야 합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한 말할거리 그 과거 시제 표현을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죠?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과거 동사 표현 덩어리를 오늘 배워보고요 함께 소리내어 말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주제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경험 최근에 혹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했던 경험 어릴 적 무언가를 했던 경험 등을 물어보는데요 모두 6화원칙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던 경험이라고 묘사하시게 되니까요 그에 맞추어서 다양한 동사 표현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발음해보세요 유튜브에 언제나 우픽을 검색하세요 첫 번째로 어디에 갔어요? I went to 어디 라는 문장이죠 went to to 라고 하지 마시고요 went to went to I went to Jeju Island last year I went to Jeju Island with my family 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갔어요 거기를 붙이면 그냥 to를 생략해서 went there we went there in the spring we went there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자 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go to 대신에 visit 방문하다 라는 동사 쓸 수도 있죠 we visited we visited 협제 beach in Jeju Island 우리는 어디에 방문했어요 할 때의 연음 visited 또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visit을 명사로 쓰면 it was my first visit 저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it was my first visit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오픽에서는 여러분들 어딘가에 놀러가는 여행 이야기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행가다 라는 표현으로는 go on a trip take a trip 혹은 travel somewhere 이런 표현 같이 써보시는데요 자 과거 시제로 연습해 보시면 I went on a trip to Jeju Island went on a trip to 이렇게 발음 연음 발음 연습해 보시고요 took a trip to 도 가능합니다 took a trip to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라고 하신다면 we went on a trip to Jeju Island we took a trip to Jeju Island 우리는 제주도를 여행했어요 라면 we traveled traveled jesu island 두 번째로 무언가를 보았고 느꼈던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들도 살펴볼게요 see 보다 라는 동사를 saw 과거시제 발음 연습해 볼까요? saw 보다는 saw 라고 발음 하시는데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많이 보았다 라는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I saw a lot of beautiful flowers and trees I saw a lot of beautiful flowers and trees 그리고 기분을 나타내는 동사는 feel 이죠 오픽에서는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feel, I felt 그리고 여기에서요 I feel like 주어 동사 이 구문을 추천합니다 내가 뭐뭐인 것처럼 느끼다 라는 표현인데요 과거시제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I felt like I was 땡땡 그래서 내가 정말 숲에 forest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 라고 하신다면 I felt like I was in the forest 또 영화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진짜 막 우주에 있는 것 같았어 영화에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어 라는 기분을 묘사하시면 I felt like I was in the universe I was in the movie 라고 할 수 있겠죠 felt F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의 생각을 묘사해 봅시다 I think 를 과거로 I thought 자 이 발음은요 써 로 들리지 않게 혀끝을 물어 주셔야 돼요 I thought it was I thought it was awesome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I thought it was really amazing 어떤 경험을 묘사하시건 정말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실 때 I thought it was 이렇게 묘사해 보세요 세 번째로 누군가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 봅시다 보통 오픽의 경험 문제에서 누구와 함께였는지 Who are you with? 를 물어보는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나 가족을 등장시킬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다 라는 동사는 meet 인데요 meet up meet up with 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말합니다 친구와 만났어 라는 표현을 그냥 단순히 I met my friend 라고만 하지 마시고 I met up with my friend 여러분도 발음해 보세요 지난 주말에 친구 만났어요 I met up with my friend last weekend 그리고 meet 을 대체할 수 있는 동사로 see 도 가능합니다 나 친구 만났어요 친구 봤어요 I saw my friend 여기서도 saw 발음 주의해 보시고요 보통 이렇게 놀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으로 친구를 초대했다 라고도 하실 수 있겠죠 I invited my friend to my apartment I invited my friend to my home 하시거나 친구가 나를 초대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My friend invited me to his or her apartment 그리고 친구와 나 혹은 가족과 나 So my friend and I or my family and I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라는 동사는요 hang out 추천합니다 뭔가 같이 같이 노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거를 단순히 spend time together 이렇게만 준비하지 마시고 hung out, we hung out, and we spent, we had a great time 즐거운 시간 보낸 거를 함께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 동사는 talk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다 라는 동사도 좋겠죠 we talked a lot talked 과거 시제 연습해 보세요 we talked a lot 그 다음은 뭔가를 먹었다 요리를 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 배달 시켜 먹었을 수도 있겠죠 먹는 이야기가 의외로 다양한 주제의 활용도가 높아요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먹는 거 좋아하시면 꼭 연습하시고 다양한 주제에 활용해 보세요 자, 저녁을 먹었다 라고 하고 싶은데요 have dinner 그런데 이 저녁을 정말 이렇게 맛있는 저녁 정말 좋은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꾸며 주시고요 we had a really good dinner had a good dinner 이렇게 good, great을 꾸미면 또 어와 같은 관사를 붙이셔서 we had a really good dinner 연음 발음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요리했다는 얘기를 하실 때는 cook or make 이 두 가지 동사를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I cooked pasta I made pasta 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달을 시켜 먹었다 라는 이야기 하실 때는요 주문하다 라는 order 같은 동사보다는 deliver 근데 여러분이 deliver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deliver 된 음식을 받아서 드신 겁니다 따라서 have 아니면 get food delivered 라는 표현을 써보십시오 자, 과거지제로 바꾸면요 저는 피자 시켜 먹었어요 라고 한다면 I had pizza delivered 라고 할 수 있어요 I had some pizza delivered 이렇게요 그리고 배가 고팠고 많이 먹었고 너무 맛있었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먹기만 합니까? 같이 마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we were so hungry 여러분들 were 발음도 주의해 보시고요 so we ate a lot 많이 먹었어요 ate 라는 동사 연습 같이 해 보시고요 또 뭐 맥주 마셨다 right? we had or we drank some beer together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배가 넘나 불렀다 그러면 똑같이 were we were so hungry 때처럼 we were so full we were so full we were so full 이렇게 발음 같이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어 라고 말하는 마무리에 쓸 표현을 배워 볼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경험 스토리 모두 모두 되게 기억에 남는 즐거운 경험이었어 라고 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I had a good time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앞뒤로 꾸며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we had a really good time 여기서요 시간이라는 time 앞에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꾸며졌기 때문에 어라는 관사를 붙이셔서 연음을 만들어 보세요 연음, 연결된 발음인데요 we had the a 하지 마시고 we had a really good time we had a really good time 이렇게요 자,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 정말 간단히 또 표현 좋은 게 있는데요 it was a lot of fun 정말 재밌었다 it was a lot of fun I had a lot of fun was와 had라는 과거시제 발음 연습해 보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날 정말 기억에 남는 날이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it was a memorable day it was a memorable trip 이렇게 뒤에 단어만 바꿔가면서 연습해 봅니다 여기를 조금 더 길게 꾸미실 때는요 참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어요 it was such a memorable trip it was such a memorable day such a memorable experience memorable trip 여기서 여러분들 was 크게 발음하지 마시고 it was 내리고 뒤에를 크게 말해 보세요 it was such a memorable day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과거 동사를 사용한 문장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기존에 알던 동사이지만 과거 형태로는 많이 발음해 보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설문 주제의 경험 묘사 문제에 적용해서 다양하게 말해 보시는 연습해 보시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오픽은 과거 경험 문제를 여러 개 출제합니다 과거 시제 실수 없이 명확히 또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오픽 준비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실 땐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오픽 공부 힘내시구요 언제나 오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구요 질문이 있으실 땐 댓글로 질문을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